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권희천님이십니다. 진짜 쉬운 진단 찐팬입니다. 암호그린텍 매수가 17,500원에 비중 35%입니다.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. 라고 남겨주셨는데요. 오늘 암호그린텍도 조정을 받았습니다. 21선을 지지하면서 급락을 했는데요. 16,660원에 마감되면서 손실구간이십니다. 암호그린텍 전망해주시죠. 암호그린텍이 이제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죠. 그러면서 이제 역시나 오늘 이제 하락을 했었던 부분은 테슬라에 이제 부품 납품 중인 기업이거든요. 그런데 테슬라가 생산량은 늘린다라고 했는데 실적이 좀 대폭 하락하다 보니까 2차전지 쪽에는 당연히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러면서 암호그린텍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이제 매출 비중이 15%가 넘어가요. 그래서 워낙에 이제 테슬라 쪽에 비중이 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오늘 납폭이 좀 상당히 크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암호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어찌 됐든 생산량은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수위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왔었던 수급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켜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21선을 지켜주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꾀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21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5,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21선 구간을 지켜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시면서 이탈 시에는 일단 한 차례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탈 시에는 이제 이 저점 구간이 상당히 좀 열려 있다 보니까 이 정도 구간에 도달했을 때 굳이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감수하고 들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또 현재 주가가 매물대가 될 거라서 저는 현재 주가 이탈하게 되면 일단 정리하고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.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차 목표가는 18,0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. 18,000원 구간에서 또 단기적인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뚫어주면은 2만원 정도 신고가 노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또 18,000원에서 차익실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암호그린텍 같은 경우에나 다음 주를 굉장히 주요하게 보시면서 21선 이탈 시에는 일단 한 차례 정리하고 가는 흐름 그 다음에 지켜주면 18,000원 구간 대응 구간으로 노리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암호그린텍, 테슬라, 또 리비안까지 납품하면서 동반 성장하는 종목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. 테슬라 노이즈로 하락을 했습니다. 실적 개선세 이어지고 있고 테슬라 생산 확대 수혜주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. 다만 오늘 종가 잘 지지해야 하고요. 강하게 이탈하면 손절 처리, 그리고 목표가는 18,000원 제시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